여러분 항상 제 댓글에 이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느니 또 집을 옮기고 나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느니 라는 식의 말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. 여러분 새로 집을 구하실 때는 무조건 이것은 살피세요. 만약 오늘 알려드리는 것과 동일한 집이라면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혹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이러하시다면 반드시 알려드리는 대로 꼭 하십시오.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. 여러분 우리 풍수학에서 가장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은 이중환 선생님이 지으신 텐니지라는 책인데요. 선생님은 조선 팔도를 직접 다니시면서 번영과 부를 이어가고 있는 집의 특징과 또 몰락하는 집들의 특징과 구조를 분류하여 서술을 하시면서 무조건 피해하는 집을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셨습니다. 첫 번째로 현관이 눈에 잘 보이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. 여러분 택리지에 보면 대문의 높이는 담벼락보다 무조건 높아야 하며 집을 바라볼 때 한눈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. 하여 명문가 어디를 가봐도 사진처럼 소술대문을 어느 집이든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 이를 현대로 비유해보면 현관 입구 즉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. 맞습니다. 아파트의 경우야 여기에 덜 해당이 되겠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라면 길가에서 찾아서 들어가야 하거나 또 골목을 끼고 들어가야 집 입구를 만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집은 절대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. 물론 아파트의 경우라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멀리 있으면 멀리일수록 좋은 집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겠죠. 두 번째로 여러분 통로가 거세면 비의 흐름도 거세지게 마련입니다. 여러분 택리지에 보면 명당의 조건으로 전착구관을 말하고 있습니다. 네 이것은 호리병처럼 입구는 좁고 정원은 넓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포근함과 안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. 물론 실제로 현대 이런 집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. 네 이를 아파트에 비유해보면 집안에 들어가 보았을 때 실제 평수보다 좁다고 느껴지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또 거실이 평소에 비해 좁게 설계된 집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구역 즉 공원이나 위락구역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 아파트는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물론 일반 주택의 경우는 옆집들보다 우리집의 위치가 낮으면 좋지 못하고 주변의 높이보다 약간 높은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네 앞서 언급해드린 집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죠. 세 번째로 여러분 느낌이 좋은 집을 선택하세요. 아니면 평생 후회합니다. 여러분 이것은 집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.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기회 파동을 가지고 있기에 궁합이 잘 맞는 집이 있고 또 궁합이 잘 맞지 않는 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. 여러분 아무리 명당의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그 집은 좋은 기운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나와 맞다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그 집은 반드시 좋은 기운을 다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항상 집을 구하실 때는 첫 느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시오. 하여 어디든 계약 전에 반드시 미리 한번 가보시고 그 집에 처음 들어갈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를 꼭 잘 생각해 보시도록 하세요. 혹시 들어가셨을 때 밝다, 기분이 좋다, 뭔가 땡긴다 라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 집은 여러분에게 무조건 좋은 집이고 또 번영할 질이에요. 물론 어둡다, 왠지 유쾌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 집은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. 네 번째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. 전망이 좋아야 명당입니다. 여러분 택리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대청에서 보아 사방이 보이면 명당이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대를 이어 부를 이어가게 된다고 말입니다. 하여 조선의 명문관은 어디이든 대청을 높게 만들었던 것이죠. 물론 현대도 뷰가 좋은 집은 당연히 주변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. 네 이것은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에요. 맞습니다 여러분. 어디든 집을 구하실 때는 막힘이 없는 집을 구하십시오. 특히 거실에 앉아 창가로 주변 경관이 잘 보이는 집 또 창가에 서서 밖을 막힘없이 바라볼 수 있는 집 네 그 집이 좋은 집입니다. 다섯 번째로 여러분 무조건입니다. 물이 좋아야 번영합니다. 꼭 물을 살피세요. 여러분 풍수에서는 합수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. 네 물이 합쳐지거나 큰 물이 모여 흐르는 곳은 무조건 부가 생성되는 땅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. 물론 택리제를 쓴 이중환 선생님도 조선팔도 어디든 큰 물이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마을이 있으며 또 그곳에는 큰 부자가 있더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. 맞습니다. 이 말은 물이 부족한 곳에는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. 물론 현대도 한강변에 서울에서 가장 큰 부자들이 살고 있으며 또 이곳뿐만 아니라 대도시 어디든 큰 강을 꾸고 있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. 여러분 항상 물을 잘 보세요. 네 이는 밖에 경치뿐만 아니라 집 안 역시도 그러합니다. 네 집을 구하실 때는 무조건 그 집에 물을 먼저 틀어보시고 물이 세차게 잘 나오는지 그리고 또 그 물이 잘 빠져나가는지를 꼭 살피시라는 거예요. 여섯 번째로 여러분 창가에 막힘이 있는 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여러분 현대에는 아파트들이 높이 올라가서 앞 건물로 인해 우리집의 조망권이 침해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죠. 네 이런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할 집입니다. 맞습니다. 풍수에서는 눈앞이 막히면 사람은 편협해지고 옹졸해지며 또 창문이 막히면 부가 생성되지 않으며 그리고 집이 막히면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아지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네 화목이 막히는 집이 바로 앞 건물로 인해 사방이 막히는 집이라는 것이죠. 여러분 하여 현대에도 부자들은 무조건 높은 곳에 전망이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. 물론 대기업의 오너들도 항상 최상층에 또 좋은 뷰를 가진 곳에 자신의 사무실을 두죠. 여러분 집을 구하실 때는 무조건 막히지 않는 집을 구하세요. 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막힘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. 일곱 번째로 여러분 일출이 보이면 병당이고 일몰이 보이면 흉당입니다. 여러분 사람들은 왜 남양이나 동양의 집은 좋다고 하고 서양이나 북양의 집은 좋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? 네 과거처럼 단열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외풍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낮에 해가 직접 들이치면 오히려 햇살로 인해 더 힘든데 말입니다. 맞습니다. 이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무의식 즉 메타의식 속에 희망과 적극성이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 체년과 회환 아쉬움이 자리를 하느냐로 인해서 그러한 거예요. 여러분 일몰이 아름다운 곳은 한 번씩 찾아가는 관광지로도 충분합니다. 네 절대 일몰이 보이는 집 선택하지 마세요. 네 그리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서서히 힘들어지실 것이고 또 항상 가족들이 알 수 없는 몰락 즉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. 여덟 번째로 여러분 무조건 앞사람이 어떻게 나갔는지를 꼭 살피십시오. 여러분 절대 앞사람이 망해서 나간 집은 선택하지 마세요. 네 우리 조상님들은 망한 집에서는 숟가락 하나라도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. 하물며 이런 집에 사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족분들은 절대 좋은 기운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. 하여 어디이든 집을 구하실 때는 앞사람의 이야기는 꼭 물어보시도록 하십시오. 물론 새로 지어 들어가는 신축 건물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아니면 꼭 이것은 알아보시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도록 하십시오. 아홉 번째로 여러분 집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무조건 이것은 하십시오. 여러분 앞서의 경우에 적어도 두 가지 이상 해당이 되신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무조건 집안에 작든 크든 수족관을 꼭 두십시오. 특히 창가가 가려지는 경우라면 무조건 창가에 키가 큰 식물을 두시도록 하세요. 여러분 사람의 키보다 큰 식물이 집안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요.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으시다면 더욱 좋겠죠. 맞습니다. 정원의 개념을 바로 여러분의 집에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집을 사실 때 전세나 월세로 입주를 하실 때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할 풍수 상식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 풍수는 첫 번째가 바로 집입니다. 네 오늘 알려드린 것과 같은 집 꼭 피하셔서 항상 번역만 가득 뻗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